우리가 축복된 인생을 사느냐 성경에 보면 저주스러운 그런 인생을 사느냐 또 성공하는 인생을 사느냐 실패하는 인생을 사느냐 행복한 인생이 될 것인지 불행한 인생이 될 것인지 또 우리가 영생을 얻을지 영벌을 얻을지 우리의 이런 운명을 좌우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도 주변에서 그런 걸 많이 보면서 늘 술집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나중에 알코올 중독자가 돼 가지고 건강도 잃고 물질도 잃고 또 가정도 그런 것 때문에 깨지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또 우리가 어떤 노름판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 옛날에 어떻게 봅니다 지금도 가서 마침꼬라든가 이런 도박 그런 오락을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결국에 이런 사람들은 폐가 망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좋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결국에 그런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자신의 인생이 불행하게 되고 망가지는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좋은 사람을 가까이 하고 또 이런 어떤 교회를 가까이 하고 좋은 책을 가까이 하고 이런 사람들은 어때요? 그 인생이 복된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축복된 인생을 사느냐 저주스러운 인생을 사느냐 행복한 인생을 사느냐 불행한 인생을 사느냐 성공하는 인생이냐 실패하는 인생이냐 이런 모든 것이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바로 나의 선택에 달려 있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축복된 미래를 위해서 축복된 인생을 위해서 그러면 무엇을 가까이 해야 될까요? 만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오늘 여기 말씀해 본 28절 말씀 다시 한 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세요 교회를 나오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 필요 없다고 당신이나 믿어 나한테는 상관없어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입니다 이 시편을 기록한 이 사람도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그렇게 큰 복인 줄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니까 그 전에는 어떤 것이 복인 줄 알아요 돈 많은 사람 보면 참 형통한 사람 세상적으로 건강한 사람 이렇게 보면 저 사람 참 복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 주신데 진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란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복입니다 왜 하나님을 그러면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냐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합니까 그분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우리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부호와 귀와 건강과 존귀와 영광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여러분 손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먼저 영혼이 잘 됩니다 범사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잘 됩니다 그리고 강건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사람은 그 장막에 화가 미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23절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내가 23절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으셨나 여기 보면 이 사람이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까 주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여주셨다 우리가 여러분 보십시오 이 오른손을 붙든다는 게 뭐냐 그러면 넘어지려고 할 때 누군가가 나를 붙들어주면 어떻게 넘어지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런 인생에 넘어지려고 하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권능과 능력의 손을 펴서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어주십니다 넘어지지 않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24절 보겠습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후에는 천국으로 나를 영접해 주십니다 영원한 아버지 집으로 나를 영접해 주시는 거예요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하늘에서는 주위에 누가 내게 있으리오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시평기자는 그래서 하늘에서도 주위에 누가 내게 있으며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26절 보겠어요 내 육체와 마음은 세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기이시시라 우리가 여러분은 나이가 먹으면 육체도 세화해 가고 때로는 우리 마음도 세화해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반석이 되어주셔서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분기시 되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하나님을 그런데 이런 가까이 하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모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려고 합니다 얼마나 이게 어리석은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말씀의 10편, 13편,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여기 보면 주를 멀리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망하게 된다고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은 다 잘되지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는 그렇게 잘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간섭받기 싫어 우리 마음대로 살고 싶어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나면요 결국에 그 나라가 망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그 집안이 망해요 그리고 그 사람의 인생이 망하는 인생이 돼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는 주께서 다 멸하셨다 여러분 음녀가 뭡니까? 자기의 남편을 아두고 다른 사람과 어떤 그런 관계를 맺는 사람을 음녀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마땅히 우리가 섬겨야 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을 더 사랑해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께서 그 사람을 멸하셨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잘되지 못해요 에레미야 17장 5절로 6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보이십시오 사람을 믿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도울림이 없는 인생이나 방백들을 믿고 의지하지 말라고 했는데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잘되지 못해요 저주를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자 6절 한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강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지 보십시오 하나님을 멀리한 사람은 사막의 떨기나무 같다고 그랬잖아요 사막에 심겨진 떨기나무가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목마르게 했습니까? 그래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잘되지 못하고 저주를 당하고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고 사막의 떨기나무처럼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외롭고 고독한 인생을 산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여러분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면 우리 사이에 막힌 것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아담과 하오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는 그 조상들이 범죄하고 우리가 또 살아가면서 죄를 지음으로 말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죄라는 담으로 말며 막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야 가까이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대신에 심판을 받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그 담을 헐어버려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료 생명이니 나로 말며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여러분 우리가 죄인된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걸어가신 하나님 만복이 끊은 대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우리의 길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시편 기자가 내게 복이라고 하죠 여러분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예수님 안 믿으신 분은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10편 11편 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여기 보면 그러죠 여호와께서는 어디에 계신다고요? 그의 성전에 계시고 그랬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그 성전에 계신다고 했기 때문에 하박국 2장 20절에도 온천하는 그 앞에 잠잠할지 거기에 보면 그는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천하는 그 앞에 잠잠할지 하나님은 온 세상에 무소 부재하신 어디에나 계시지만 하나님이 어디서 우리를 만나 주시냐면 바로 하나님의 집이요 성전인 교회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집 성전이라고 불리는 이 교회를 가까이 하시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가까이 하면요 하나님과 가까워지죠 그런데 교회를 멀리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도 멀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가까이 한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신명기 4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랬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가까이 하신다고요 여러분 기도를 뭐라고 하냐면 기도를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한 집에 부부가 사는데 그 거리는 육신의 거리는 몸의 거리는 가까운데 마음의 거리는 얼마나 멀리 있는지 몰라요 한 집에 살면서도 부부가 왜? 대화가 없으면 그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져요 부부간에도 대화를 해도 부모와 자식간에도 대화를 해도 대화가 없고 단절된 그런 사람들은요 몸은 가까이 있어도 마음은 얼마나 먼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예수님을 믿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대화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하나님 여왁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랬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인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이 다 듣고 계세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길 원하면 더 많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다가오시는 거예요 멀리 계시던 그분이 가까이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인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기도에 여러분 힘을 써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했는데 자, 야고버스 4장 8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여기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겠죠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해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어떻게 한다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랬잖아요 내가 자꾸 하나님께로부터 도망가면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이렇게 하면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가까이 해 주십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니까 너희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겠죠 두 마음을 품자들아 너희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랬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니까 우리가 성결해야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라고 우리가 우리 인생의 미래 내가 축복된 인생을 사느냐 못 사느냐 하는 것은 무엇을 가까이 하냐에 달려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제일 먼저 우리가 복된 인생을 살려면 가까이 해야 될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오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결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성결에 계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더 가까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여러분이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성결한 삶을 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미래 그리고 우리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이 이것이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두 번째 우리가 자신의 축복된 미래를 위해서 축복된 인생을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여러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여호수와서 1장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율법책을 립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인 여호수와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율법책 그건 뭐냐면 그때 이 율법책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이었어요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입술에서 떠나지 말고 주야로 그걸 묵상하고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켜 행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게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자 디모데우서 3장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며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기 보면 이 디모데우서라는 성경은 유명한 사도인 바울이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우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디모데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잘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느냐 그러면 자기 외할머니와 어머니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 디모데우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읽어주고 들려주고 가르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디모데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어요 그런데 어려서부터 네가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며마 무엇을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을 얻는다면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시로 된 것이나 썩지 않으실 시로 된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요한복음 20장 31절에는 이것을 기록하면 예수께서 너희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교회 다니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오랫동안 다 해도 제가 보니까요 구원에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 성경을 안 읽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안 읽으니까 믿음이 성장이 안 돼 믿음은 들으면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얻는 데 그리고 구원에 확신을 갖지 못해 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하니 교회 다니는 10년 20년 됐는데도 지금 죽으면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지옥에 대한 설교하면 불안하고 두려운 겁니다 예수님 제림한다는 그런 설교하면 또 초조합니다 그리고 곧 종말이 온다 이런 설교하면 굉장히 마음이 안절부절 못하는 거예요 주님 좀 더 이따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죠 왜? 구원에 확신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우리에게 구원에 확신을 가져다 주고 이 말씀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을 시키는 것입니다 10편 119편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오 내 길의 빛이 되시나이다 아무리 어두운 밤길을 가도 그때 지금은 전기불 켜지만 그때는 등으로 밝히는데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의 빛이 되신다고 아무리 컴컴한 인생길 세상길을 걸어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그 인생이 어둠 속에서 방황하지 않는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목마르지 않는 삶을 살게 됩니다 제가 보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또 성령을 받았어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지 않는 사람은요 영적으로 항상 갈급하고 공구하고 목마른 가운데 있어요 미국의 19세기에 유명한 무디라고 하는 그런 부흥사 전도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원래 구두 수송공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가지고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영적으로 계속 자기가 갈급하고 목마른 거예요 기쁨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산에 올라가가지고 기도도 하고 굉장히 이런 걸 많이 했어요 그래도 또 순간 지나면 또 갈급하고 목마르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목사님에게 찾아갔어요 아니 부흥회를 참석해도 며칠 동안 그 부흥회 받은 은혜 지나면 또 가라앉고 또 은혜 받고 나면 또 가라앉고 그런데 어떤 목사님을 찾아갔더니 무디 형제 자네가 영적으로 갈급하고 목마르지 않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규칙적으로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을 잊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의 권면을 받아가지고 집에 와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더니 부흥회 가서 은혜 받아도 며칠 못 갔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그 영혼 안에 목마름이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요 항상 영적으로 갈급하고 목말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이 말씀이 내 영혼의 갈급함을 채워주게 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어떤 일이냐냐 디모데우사 3장 16,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뭐로 됐다고요? 감동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된 사람들이 이것을 받아서 쓴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바울이 쓰고 베드로가 쓰고 또 이랬지만 이걸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인데 이 성경은 우리에게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겠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요 잘못된 것에 책망을 받아요 삐뚤어진 내 삶을 바르게 하게 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이런 역사를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든 온전하게 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 성경을 안 읽는 사람은 자기가 뭐가 어떻게 잘못됐는지 뭐를 고쳐야 될지 이런 걸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나서 신앙성을 오래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고 닮아가야 되는데 성경을 안 읽은 사람은 이러한 변화가 안 일어나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경을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을 읽으면 성경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여러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 전에도 예수와서 1장 8절에 그랬잖아요 이 율법책을 네 입술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그것을 주하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 길이 형통하게 되리라 여러분 여러분의 길이 평탄하게 되고 여러분이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길이 평탄하게 되고 그 길이 형통하게 됩니다 여호수와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여호의 율법책을 주하로 묵상하고 그것을 기록한 것을 지켜 행했더니 말씀대로 행할 때는요 그 길이 평탄했어요 그 길이 형통했어 그런데 말씀대로 안 할 때는 어떻게 해요? 그 길이 평탄하지 못해 지금 여러분 우리 인생끼리 평탄해야 되는데 평탄하지 못한 그런 원인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끼리 평탄하지 못해요 우리가 말씀대로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 우리의 인생끼리 평탄하게 울퉁불퉁한 인생끼리 평탄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성경을 좀 찾고 있는 거인보이 다 찾아온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궤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하로 묵상하는 도다 그는 신의 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기 말씀에도 그랬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은 악인의 궤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주하로 묵상하는 자는 그는 그렇게 하는 사람은 어때요? 신의 가에 심은 나무가 같대요 신의 가에 심은 나무는 목마르지 않습니다 그 신의 가에 심어진 나무는 철을 따라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 삶이 열매를 맺고 신의 가에 심은 나무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우리가 푸르고 청청한 그런 삶을 살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사십시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날 보면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요즘은 너무 재밌는 게 많아고 우리의 그런 시간을 뺏어가는 것이 많아가지고 성격을 안 읽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지 오래됐는데도 믿음이 성장이 안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아요 우리가 여러분은 어때요? 오늘 말씀을 그러죠 여호와의 율법을 주하로 묵상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형통한 삶을 살게 됩니다 목마르지 않습니다 믿음이 성장 후 구원의 확신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방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까이 하려면 어떻게 먼저 이 성경을 가지고 다녀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성경 안 가져오신 분들 계실 건데 이 성경을 가지고 다녀야지 그러면 이 성경이 어때요? 우리를 또 죄를 안 짓게 만들어요 여러분이 이 성경 들고 옆에 끼고 가서 나쁜 짓 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내가 죽게 범죄치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요? 이런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들고 다니기만 해도 죄를 안 짓는데 마음에 딱 넣어놓잖아요 이 말씀을 가까이 하려 그러면 내가 어떤 잘못을 하고 죄를 짓으려면 내 마음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거 지으면 안 된다고 딱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교훈하고 책망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게 범죄치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여러분 마음판에 모세가 십계명을 돌판에 새겨놓은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했네요?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여러분 가까이 하려면 성경을 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매일 성경을 규칙적으로 읽고 또 듣는 성경을 자주 들어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로마에 있는 어떤 연합교회 목사님이 하루에 한 시간씩 운동하면서 듣는 성경으로 들을 1년에 6독 이상을 했다고 굉장히 중요한 그다음에 우리가 이 성경을 또 뭘 할 수 있냐면 필사를 하고 묵상을 할 수 있어요 필사 이게 뭐냐면 요즘 코로나 팬데믹 현상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영적으로 굉장히 침체되어 있대요 그래서 어떻게 내가 신앙이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할까 해서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되겠다 해서 요즘 성경 필사하는 품이 일어났다고요 그런 식으로 기독교 이런 출판사에서 지금은 잘 만들었어요 서점에 가면 어떻게 하니 필사 노트가 있고 아예 필사 성경이 있더라고요 제가 어떤 장노님이 저한테 이번에 선물을 하나 보냈어요 이 장노님이 교회 건축할 때 그 시공사를 소개했던 분인데 나중에 이제 좀 저한테 속 보이는 짓이라고 했죠 속상하게 하는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 제가 몇 번이나 이렇게 해도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뒤로는 전화가 와도 이분하고는 가까이 하면 안 되겠구나 오늘 그렇죠 가까이 할 사람 있고 안 할 사람 그래서 제가 전화도 안 받고 했더니 너무 제가 웬만해서는 그렇지 않는데 너무 속을 뒤집어 놓는 일을 몇 번이나 한 거예요 그래서 나를 이용해 먹기만 하지 또 이제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하겠구나 해서 내가 아예 전화를 안 받았어요 그런데 그분한테서 뭐가 택배가 하나 왔어요 기독교 백화점을 하시는 장노님인데 택배가 와서 도대체 이게 뭔가 하고 제가 열어봤더니 필사 성경을 보낸 거예요 그게 이제 성경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한쪽은 이렇게 돼 있고 여기는 그냥 쓸 수 있도록 딱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구약 성경 필사 세거나 신약은 한 권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보냈어요 그런데 이제 편지를 거기다 구구절절히 썼어요 목사님 하도 전화를 안 받아서 제가 교회 갔었는데 언제 그 뒤에 주차장을 그렇게 확장했는지 이러면서 이제 그래가지고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게 9만 5천 원인가 10만 원인가 한다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구약이 세 권 신약이 한 권인데 그냥 옆에서 보고 이렇게 쓰기만 하면 돼요 이제 우리가 뭐 노트 할 필요도 없이 그래가지고 이제 굉장히 출판사에서 잘 만든 거예요 왜냐 어떤 그 안수집사님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지금 성경을 두 번 썼는데 한 번 써가지고 딸한테 주고 하나는 써서 또 큰 아들한테 주고 이제 또 작은 아들을 주려고 또 쓰고 있다 하더라고요 내가 아빠가 이걸 너를 위해서 준 선물이야 이래가지고 굉장히 의미가 있죠 그런데 성경을 한 번 쓰면요 어느 정도 효과가 나냐 하면 성경 필사하면서 병고침, 기적, 기도의 응담 이런 역사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는 간증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성경을 한 번 쓰면 성경을 일곱 번 읽은 만큼의 효과가 있답니다 일곱 번 이거 굉장한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믿음이 생깁니다 암에 구원의 확신을 갖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가 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시내까지 심은 나무처럼 어떻게 돼요? 목마르지 않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어요 그리고 그 삶과 이런 것이 활력이 넘치고 시내까지 심은 나무처럼 그리고 형통한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도 축복된 인생,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말씀 천지는 없어져 내 말은 영원이 없어지지 않으려는 영원한 진리,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자신의 축복된 미래, 축복된 인생을 위해 무엇을 가까이? 첫째는 만복이 끊은 대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세 번째, 시편 65편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서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고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여러분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뭐라고요? 복이 있다고 또 그 다음에 주의 집, 고 주의 성전에 다시 말해서 사는 사람은 가까이 하는 사람은 뭐라고요?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 우스운 얘기 할까요? 우리가 이제 부목사님들이 열심히 간사님들이 전에 가서 대학에서 올해 작년에 하고 올해 지금 전도를 많이 못했는데 그래도 요즘 전도 아니라고 애를 쓰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가 보통 1년에 청년들이 몇백 명씩 전도를 돼가지고 와요 그럼 이제 신학기 되면 특히 3월 달 되면 한 주에 막 20명, 30명 올 때도 있는데 작년에 하고 올해는 이 코로나 때문에 그 전도가 잘 안 되고 있죠 그런데 이제 그런 청년들 가운데 나중에 보면 어때요? 목사님, 저 좀 교회 들어와서 살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 부목사한테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보면 처음에 와서는 완전히 믿음도 없고 세상에 어떤 그런 것만 쫓고 이런 사람인데 교회 여기 오면 저희가 저쪽의 교회를 신축하기 전에는 해양대생들을 위해서 아파트를 그냥 이렇게 빌려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왜?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는 해양대생들이 금요일 날 상륙이라고 해서 나오면 집이 가까운 사람은 집에 가는데 먼 사람은 집에 갔다 오려면 그런데 학교에 있으면 이제 좀 구속된 생활이니까 해방감을 누리게 밖으로 나오려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는 아파트를 빌려가지고 임대해서 학생들을 거기서 생활하도록 하기도 하고 또 교회 청년들 방을 만들어서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제가 건축을 할 때 아예 4층에다가 이렇게 방을 다 만들어놨어요 물을 청년들만 위해서 만들어놓은 거 아니라 권사님이나 집사님들도 오셔도 됩니다 와서 철회하다가 피곤하면 올라가서 자면 돼요 거기 따뜻하고 여름에는 에어컨 겨울에는 따뜻한 난방이 돼 있으니까 아마 어쩌면 집보다 더 좋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청년들이 여기 올 때 믿음이 없어 전혀 형편없는 생활을 지금도 이제 우리 청년들 여기서 학교에 다닌 사람도 있고 직장에 다닌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집인 교회 안에 살면서 어떻게 돼요? 완전히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완전히 여러분 지난주에도 제가 그걸 말씀드렸잖아요 이 교회는 믿음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이고 여기는 진리의 기둥과 터요 아버지 집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축복된 인생을 살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여러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맨날 술집 가까이면 어떻게 돼요? 알코올 중독자가 되죠 그렇잖아요 맨날 노름판 기웃거리고 가까이 배가 망신하죠 이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를 가까이 하면 구원받죠 믿음의 사람이 되죠 이 교회는 축복의 전당이요 축복을 받죠 하나님이 만부교는 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인생들에게 복을 주실 때 뭐를 통해서 복을 주죠? 교회를 통해서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4300년 전에 하나님께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할 때 어디 안에 들어가 있으면 구원을 받았어요? 방주 안에 들어가 있으면 구원을 받았죠 여러분 이 죄악된 세상을 하나님 마지막에 불로 심판할 때 어떤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의 방주인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한 사람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교회 생활 안 하고 교회를 멀리하고 여러분 가보세요 죄악이라는 세상의 바다에 빠져서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교회는 뭐냐?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 가운데 있는 구원의 방주예요 여기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을 가지고 교회 생활 교회를 가까이 한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청과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교회 생활하다가 시험 들어갔죠 아니면 세상이 좋다고 했잖아요 교회를 떠나서 세상으로 가고 교회를 멀리해 저는 제가 보니까 제가 30년 넘게 지금 목회하고 있는데 교회를 멀리해가지고 잘되는 사람은 한 사람도 못 받아요 처음에는 하나님 간섭 안 받고 교회에서 구속받지 않고 하니까 막 자유로운 거고 잘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형통함은 잠시 잠깐이 진짜 그거 오래 못 갑니다요 나중에 보면 교회 떠나가지고 이렇게 하던 사람들이 삶의 문제 속에서 아니면 고치지 못할 질병으로 아니면 어떤 크나큰 어려움을 통해서 있잖아요 그때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이런 사람 그래도 돌아오면은 다행이지만 그 돌아오지도 못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여러분 안타까운지 모르고 여러분 정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여러분만 구원받지 말고 이 구원의 방주인 교회로 노아처럼 여러분의 가족을 다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노아 한 사람만 구원받은 거 아니라 자기 가족이 다 구원받은 것처럼 여러분의 가족도 다 구원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가까이 하면 믿음이 성장하고 교회를 가까이 하면 고난도 이길 수 있다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희승야라는 유다의 왕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려질 남쪽을 유다 북쪽을 이스라엘이라고 했는데 그 분단된 땅이 뭐냐면 강원도 땅마나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거기를 세계에서 그때 최고의 강대국인 아수르가 군대를 이끌고 와서 그 국토를 전부 다 완전히 유린하고 이 유대의 수도인 에루살렘 성을 포위했어요 이제 도가 내든지요 운명이 풍전 등어갔습니다 그런데 막 편지를 써서 공갈협박을 하고 빨리 항복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편지를 가지고 에루살렘 성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성전에 올라가서 그걸 펴놓고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가지고 천사를 보내서 그날 밤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다 송장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만났을 때 소원이 있을 때 어디 가야 됩니까? 내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만났을 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신 곳 하나님의 집인 교회로 달려와야 됩니다 우리가 소원이 있을 때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한나라는 여자가 아이를 못 낳았어요 아무리 별별 거 다 해도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의 성막 그때는 성전이 지어진 성막에 와서 철회하며 눈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태문을 열어 가지고 사무엘이라는 선자를 주셨어요 여러분 그 세례요한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요한의 아버지 사가레와 엘리사벳도 나이가 너무 많아 가지고 이제는 생리도 끊어주고 아이를 낳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성전을 가까이 봉사하고 예비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태문을 열어 가지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 나이에 아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가레가 처음에 믿기지 않고 아니 어떻게 제 아내도 나이가 많고 저도 나이가 많은데 아이를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네 아내 아이를 출산할 때까지 네가 벙어리가 될 것이다 딱 그랬어요 그럼 진짜 벙어리가 되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하고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성전에 나와서 애비하고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 축복된 인생의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보호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의 피난처요 우리의 도피성이며 그리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목마른 영혼들에게 오아시스와 같은 곳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교회를 사모하고 사랑하고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래서 요즘은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 털을 뒤에 넓게 사면 제가 사실은 그런 생각까지 해봤어요 실내 골프장을 만들까 그런 생각까지 왜? 그런데 지금 제가 이걸 확실하게 뭐하지는 못했는데 당구장을 만들까 그런 생각도 제가 해요 왜? 놀아도 교회 와서 놀아라 이거요 골프장을 그래서 실내 골프하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 뒤에 제가 땅을 사면 교육관을 지을 때 거기다 골프장까지 만들어요 원래 제가 스포츠 체육관은 만들려고 했어요 다목적 체육관 거기서 배구도 하고 농구도 하고 이런 걸 다 할 수 있는 제일 높은 층에다가 아주 그래서 의자도 어떻게 하냐 스탠드를 스위치를 쫙 누르면 쫙 스탠드가 배웠다가 쫙 누르면 쫙 들어가서 이렇게 하고 아주 제가 멋진 그런 어떤 지금 다목적 교육관을 지으면 제일 위에다가 그렇게 지금 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때요? 우리는 어디를 가까이 해야 돼요? 왜 제가 이런 생각을 했냐? 아 성도들이 교회를 가까이 할 거예요 교회를 가까이 하면 어떻게 돼요? 믿음이 생긴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한 뒤에 성도들의 하나님을 성전을 가까이 하도록 하는 그게 제 소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차를 마셔도 꿈의 교회 카페가 차 맛 좋은 거 아시죠? 저도 여러 군데 다니면서 차 마셔봤죠 그런데 웬만해서는 저희 교회 카페보다 차 맛이 좋은 데는 진짜 거의 드물어 몇 군데 없어요 정말 제가 가서 보니까 가서 먹어보면 너무 심심해 그냥 물만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그런데 저희 딱 와서 먹어보면 아 이게 틀려요 여러분 차를 마셔도 드림 카페로 오십시오 드림 교회로 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가까이 해야 축복된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자 시편 84편 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주의 집에 사는 자가 뭐라고요? 복이 있다고 우리 저기 주의 집에 사는 사람이 복이 있어요? 공지은? 하나님의 집에 사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정말 복이 있어요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자 5절 보겠습니다 죽게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 여기 보면 어때요?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하면 죽게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열려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자 또 보겠어요 그들이 눈물골짜기로 지날 때 그곳에 많은 셈이 있을 것이며 이른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여기 보면 우리가 인생에 눈물골짜기를 지날 때 있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성전을 가까이 하면 그 눈물골짜기를 지날 때 그곳이 기쁨의 셈이 넘치게 주십니다 이스라엘이 농사를 지을 때 이른비와 늦은비가 있는데 이 이른비는 뭐냐면 파종을 할 때 뿌리는 비가 와야 돼 그다음에 추수하기 전에 얼마나 수확하기 전에 늦은비가 딱 적당히 와야 이게 알곡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어떻게 돼요? 있을 것이 이른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꼭 필요한 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축복의 담비를 내려주십니다 자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더나가 시원해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니 이거 보면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힘을 얻고 더더요 여러분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고 낙심된 그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여러분 애매를 드려보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다시 세상의 모든 세파와 힘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진짜 어디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상처를 받고 낙심될 때 위로받을 데가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 집에 오면 하나님이 위로해 주십니다 여러분 교회를 멀리하지 말고 교회를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10절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 자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마음 갖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궁정 하나님의 집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 자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여러분이 봉사하는 것이 이 성전 안에 머물면서 얼마나 그것이 큰 축복인지 아시기 바랍니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에는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러분 성도들은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교회를 떠나 살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멀리하고 교회를 떠난 사람은 믿음이 떨어지고 절대 잘되지 못하고 시험 들고 배가 망신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요 누가 보면 제가 찾지는 않으신 15장에 보면 둘째 아들이 탕자라고 하는 그 아들이 아버지 집을 떠나서 아버지가 그렇게 이스라엘에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다고 유산을 달락해 가서 먼 나라로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허랑방탕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 가진 걸 잃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흉년이 됐을 때 돼지 치는 곳에 돼지가 먹는 지염멸매를 먹어도 배가 줄여서 죽을 지경이에요 얼마나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하고 나왔는지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집인 교회를 떠나면 우리가 어떤 인생이 되는지를 비유를 통해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아들이 다시 회복된 건데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 모든 걸 다시 회복이 됐어요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신앙생활하다 보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막 힘들고 어떤 시험이 들라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이런 것을 뛰어넘고 극복해야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의 성전 안에 머무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얼른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원 13장 2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며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여기 보면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것이 중요한가 그거예요 축복된 인생을 살려면요 여러분이 좋은 사람들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동행하면 뭘 얻어요? 지혜를 얻어요 믿음의 사람과 동행하면 어떻게 돼요? 나도 믿음의 사람이 돼요 기도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면 나도 그 영향을 기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성령 추만한 사람을 가까이 하면 나도 성령 추만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격이 훌륭한 사람을 가까이 하면 그 인격을 나도 본받고 닮아서 나도 그렇게 돼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봐요 그 말씀 그대로 나도 봐요 보세요 지혜로운 사람과 동행하면 지혜로 없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미련한 자와 사귀고 가까이 하면 뭐를 받는다고요? 해를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질이 좋지 않는 사람들 있죠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그런 사람들 전도하려고 하는 것 외에는 가까이 하면 안 돼요 맨날 술 먹고 놀기 좋아하고 세상 어떤 그런 것 저기 하고 화투 좋아하고 이상한 것 좋아하고 이런 죄악을 즐기고 이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면 여러분 어떻게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믿음이 좋았던 사람도 믿음이 안 좋아지게 되고 이제 그런 유혹에 빠져가지고 범죄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축복된 인생을 살려면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하나님과 동의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정직한 사람, 인격이 훌륭한 사람 이런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들을 여러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 그거 다 말씀 못 드리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뭐냐면 성경에 보면 삼손이라고 있죠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네요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가지고 엄청난 능력의 소유자였어요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자꾸 안 믿는 불레샌 여자를 좋아하니까 외모만 보고 야, 그 믿음 없는 여자 하나님 안 믿는 자 우상, 숙명을 가까이 하지 말아라 그런데 어떻게 돼요? 자꾸 가까이 해 그러다가 여러분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이제 들리라는 기생을 좋아해요 처음에 다른 여자 좋아하다가 시집 보내버리니까 또 거기 갔다가 들리라는 아주 그런 기생을 좋아해요 그러니 기생의 꼬임에 넘어가가지고 결국 어떻게 돼요? 나신인데 머리를 다 잘리게 되고 능력을 잃어버리고 불레샌 사람들은 잡혀가지고 두 눈이 뽑히고 철사줄로 동여매고 노리개감이 되다가 비참하게 최후를 마치게 돼요 왜 이렇게 되냐?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사람을 계속 가까이 하다가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절대 부정적인 사람, 비판적인 사람 이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이 부정적인 예수님 믿어도 비판적인 사람들을 가까이 하면 여러분이 그 영향을 받게 되고 교회와도 은혜를 못 받아요 어떤 긍정적인 눈, 믿음의 눈, 사랑의 눈 이런 눈으로 보는 사람은 좋은 것을 봐 그런데 항상 불신앙적인,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이런 시각으로 또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항상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어떤 걸 볼 때 좋은 점을 보는 것이 아니라 흠을 찾아 그래서 그런 사람과 가까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설교를 들을 때 은혜를 못 받아요 오늘 설교를 듣고 은혜 받아야 되는데 부정적인 사람은 그 설교 가운데서 어떤 비판적인 그런 걸 가지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은 자꾸 그게 꽂히게 되면 여러분이 교회와서 설교를 들어 은혜를 못 받아요 뭘 해도 은혜를 못 받아 그런데 긍정적이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믿음과 사랑과 섬김 또 성령 충만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의하고 이런 사람을 가까이 해야지 늘 불신앙적인 말만 하고 기도한다고 되겠어 이런 사람 가까이 해봐요 여러분 기도하고 나서 힘 빠져 비판적이고 부정적이고 그리고 세속적이고 정직하지 못하고 이런 아주 안 좋은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그러잖아요 부모님들이 자식이 잘못된 건 뭐 때문에 친구 잘못 만나서 그런다는데 사람을 잘못 만나서 그렇다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축복된 인생을 살려면 가까이 해야 될 사람인가 아닌가를 잘 분별하고 좋은 사람들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오늘 그런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자신의 축복된 미래 축복된 인생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가까이 해야 될 것인가 첫째 만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를 가까이 하고 좋은 사람들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축복된 인생 축복된 미래가 열리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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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